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가지고 9.19 군사합의 무효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후속 보도들을 보면 그냥 무효화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와 함께 전방정찰 능력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청사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빌미로 김칫국을 마셨던 것이 엄청났죠. 주피를 폭파시키고 철책을 없애고 남북 도로를 뚫고 이러한 모습을 영상을 내보내면서 드디어 남한하고 북한에도 평화가 왔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대감을 최고조로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기대했었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렸고 당시에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당혹스러워 했으며 우리가 김칫국을 마시려다가 완전히 지금 삽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스스로 북한에서 원한다면 무장해제까지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나왔고 그리고 북한 측에서 군사합의를 제대로 지킬지 안 지킬지도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 올감에는 합의를 한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남북 군사합의 내용은 전혀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으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북한의 비율을 맞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자 무인기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도발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이상은 좌시할 수가 없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드렸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9.19 군사합의가 폐기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치국을 마시면 했었던 그 뻘짓들을 전부 다 원상복귀 시킬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오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군의 정찰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합의가 파기가 되면은 정찰 감시 능력부터 가장 먼저 보강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으며 현재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은 DMZ에서 남북으로 10에서 40km 이내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공중정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는 우리 쪽에서만 지키고 있고 북한 쪽에서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9.19 군사합의 전에는 우리 군 측에서 세매정찰기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합의 이후에 이런 정찰은 불가능해졌고 또 고도를 높여가지고 비행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지만 세매정찰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전자광학이라든가 적외선 장비가 구름에 가려져서 촬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때문에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송골매라든가 서처 등 적어도 무인기도 고도를 높여서 비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의 정찰 능력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된다면은 가장 먼저 이런 정찰 자산들을 원상복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GP도 보강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 측에서는 GP를 민경초소라고 부르고 있으며 북한군의 민경초소는 평균 1.5km 간격으로 총 159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북한군이 상주하지 않는 민경초소는 581초소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의 GP수는 북한의 민경초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며 우리 군의 GP는 73개로 군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GP는 52개 정도이고 GP 간의 간격도 북한보다 훨씬 길어서 4.4km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GP를 폭파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 때 가장 뻘짓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로써 이번에 군사합의가 파기가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GP도 재건할 계획이 있다고 전하고 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대북확성기 등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광판과 같은 시강 매개물을 개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는 전부 다 금지가 되었지만 이거 역시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었던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에 시강 매개물을 통한 여론전이라든가 선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무력 충돌이라든가 서로 도발하는 이런 일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북한 측에서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실제로 북한 측에서 신입이라든가 공격을 금지했었던 9.19 합의를 어긴 것만 살펴보더라도 작년 10월 이후에만 벌써 15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이라든가 미국과 함께 훈련한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정상훈련 등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도발을 계속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현 정권의 생각이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군사합의가 북한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이걸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부도 참아왔지만 이번에 무인기 연공 침범은 누가 보더라도 선을 넘은 도발이었고 9.19 군사합의 체결 후 4년 3개월 만에 군사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대통령실이라든가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경지 검토 지시는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이라든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합의를 뭉개고 도발을 일살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전부 다 증명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일은 무력화된 합의에 집착을 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 억제 전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군과 정부에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